네모의 꿈. 나를 두고 다른 아이돌이랑 하기만 해봐. 어머. 인형 뽑기 한 번 해볼까?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말씀하세요. 다 뽑아줄게. 이게 조금 시간을 끌어야 이게 잘 돼요. 어머! 나 누르지도 않았는데 가버렸다. 기다려봐요. 원래 이렇게 한 번 쪼는 맛이 있는 법이에요. 3, 2, 넘어갔을 때. MBTI가 어떻게 되세요? ENFP잖아요. ENFP. ESTJ. ESTJ? 현실적으로 딱. 진짜 안 맞겠다. 맞춰가는 판이 다 맞춰. 이거는 형님한테 정말 물어보고 싶어.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폭스짓을 해본 게 있다면. 기억나는 게 이걸 말해야 되나? 말해요. 진실이 되잖아. 잠깐만. 이렇게 또 쪼는 거 좋아해가지고 진짜 빨리 말해도 돼요 진짜. 나 그럼 말할 때까지 숨 안 쉰다.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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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이제 프로젝트를 하는데 슬퍼하는 친구 말고 다른 친구. 내가 했던 폭스짓이 있다면? 폭스짓? 너무 재밌다. 이런 거. 이런 폭스짓? 이제 유 선배님을 이렇게 모셨는데 혹시 저희 카페 가서 토크토크 괜찮아요? 토크토크 너무 좋습니다. 그럼 토크토크. 뭐예요? 게임을 준비해요. 무슨 또 게임을 준비해 진짜. 온앤오프는 게임. 촉옷을 하거든요. 근데 촉이 굉장히 똥촉이시잖아요. 저 다 알죠. 빵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빵 굉장히 좋아하시지만 우울할 때 먹는 소울프는 치킨. 근데 뼈 없는 치킨을 좋아하시고 양념 간장 뿌링크를 굉장히 좋아하시고 카페로 가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갈까요? 아 근데 또 그 게임이 뭔데요? 망원시장에 가면 감자도 있고 여기는 이제 그냥 처음 와봤다 아니면 두 번째 와봤다 하시는 분들은 망원시장을 그냥 망원시장 이렇게 부르거든요. 네. 저희 같은 여기 망원동에 오래 살고 망원동에 회사가 있고 하는 저희 멤버는 망원시장을 맹원시장을 불러요. 맹원시장이라고 불러요? 네. 맹원시장이라고 불러요. 그렇게 부른 이유가 있어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얼굴 딱 반이네. 고향이 어디세요? 대구예요. 대구예요? 저 경상도. 어딘데? 영덕. 영덕에 살다가 대구에 자취했어요. 저는 고향이 어디인 것 같아요? 몰라요. 억지로 경상도 사투리는 거. 저 오사카입니다. 아 그래요? 아니 경상도 발음이랑 일본 발음이랑 비슷하다?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까요? 이게 맞습니다. 내 목소리다! 내 목소리 방금! 대학교 다닐 때 썸을 타고 있어요. 나는 지금 중앙대에서 관심 있는 동기 과 동기가 내 앞에 딱 나타났어. 그래서 카페 갈래? 어 그래 좋아. 라고 했는데 그 근처에 있는 감성 카페를 갈 것인가 아니면 스타벅스를 갈 것인가. 중앙대 앞에 스타벅스가 있나요? 모르죠. 저는 중앙대생이 아닙니다만 저는 프랜차이즈가 할 것 같아요. 오 진짜 왜요? 우리 스타벅스 데려가면 제일 좋은 데 데려가는 거였어요. 그랬어요. 내가 그래서 오빠 맨 처음으로 사준 커피가 중앙대 앞에 있는 스타벅스 커피 사줬어요. 중앙대 앞에 스타벅스가 있냐고 물어보셨던 마음이 아니에요? 선생님이 갑자기 중앙대 얘기해서 내가 놀란 거예요. 중앙대에요? 우리가 중앙대학교 앞에 있는 스타벅스에서 맨 처음으로 커피를 마셨는데 앞에서 오 자성이 형 보고 싶었어. 우리의 대표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네모의 꿈 말고 동표의 꿈으로 저랑 유튜브 하나 하실래요? 어때요? 이거 한 번 생각해보죠 우리. 대표님 저 인터뷰 한 번 하세요. 아 저도요? 그럼 혹시라도 제일 뭔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식사 예절 있으세요? 제가 약간 장의 의사를 중요시해서 그래서 약간 꼰대요? 꼰대까지는 아닌데 예의 예의. 우리 사람의 젓가락 들기 전에 먼저 안 드는 거. 그럼 혹시 같이 밥 먹는데 제가 먼저 젓가락 꼭 들여서 아 저보다 어린 친구들은 상관없어요. 어머 어머 이렇게 꼰대의 길을 빠져나가시겠다. 저희 의사 애들은 알 거예요. 저희 앞에서 그런 거 안 찍혀요. 근데 그래 보여요. 사실 여기 사람들만 봐도 위계 질서가 딱히 여쭤보여. 네 없어요. 시간 없으니까 셀카 찍고 갈게요.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안녕하세요. 인터뷰 하실래요? 당연하죠. 오 예아. 면치기. 비매너 상관없다. 오케이. 혹시 그걸 좀 줍으실래요? 누들 사운드 no? 싫어요? 싫어. 와. I don't like the sound of people eating. 싫어. 시끄러워서? Many Korean music seizure in cooking. Yeah. What do you think about cooking seizure culture? It's interesting. Because the noodles are long, yeah? 오 긴 거. Long? That's right. That's right. Easy to eat. Thank you. Bye bye. I love you. Yeah. 올바른 절질을 좀 힘들어해요. 어떻게 이렇게 배웠지? 연필 잡듯이 잡듯이. 배우지 않았어요. 습득했어요.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연필이 짧아요. 연필도 짧고 가방 끈도 짧고 다 짧네. 키도 짧고. 심지어 유튜브도 셔츠로만 잘 나가요. 아니 짧은. 그러면 이제 짧게 나가야지. 전략을. 근데 키가 작아서 좋은 점이 뭔지 알아요? 저희 멤버들 다 키 크잖아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나밖에 안 보이는데. 갑자기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쪼금은 누구야? 약간 여름이 귀엽겠어 팬들 눈에는. 야 진짜 할 뻔일치인데 진정하지? 진정한 후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